자, 2020년 3월 12일 크루드오일 모닝블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WHO에서 전격적인 판데믹 선언으로 오늘 오전 아시아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오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일이 지켜야 할 지지선은 이 부분, 31.32,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다시 30불을 붕괴시키러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방반등을 위한 저항선은 34.08, 34.08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지난 반등에서 이 반등시에 돌파 실패한 이 하락의 50% 지점, 50% 지점, 이 부분, 36.47, 36.47을 돌파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이 오고, 50% 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이 W자 반등, 이 그림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일단은 41.5, 갭을 메우면서, 이 갭을 메우면서, 여기까지는 올라와줄, 반등이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보입니다. 자,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미국 쉐일 업체들의 부실화와 파상 관련된 기사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오펙 플러스에서의 합의 소식은 없고, 또한 전염병 사태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체계 규모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결정과 함께,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시작인 변화는, WHO 발표에 따른 뉴욕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감과, 아직은 시장에 발표될 경기부양체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의 미 국채 가격과 금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육가는 현재 31불이 다시 붕괴될 때까지는 일단 바닷건에서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로 판단되며, 아직은 섣불리 추세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가급적 장중 단타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수익 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